자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루프스 강직성 척추염 등 각종 류마티스 질환을 전문 진료하시는 유창길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2주 동안 갱년기 증상이 동반되는 여성들의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에 대해서 미니 강의를 해주셨고 들었는데요. 네.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혹시 지난 시간에 강의를 놓친 분들을 위해서 미니 강의 역시 그 내용을 좀 짧게 요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이제 짧게 지난주와 지지난주 말씀드렸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니까 못 들으셨던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면 다 들으신 것 같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을 많이 진료를 하고 있는데 4, 50대 여성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그 4, 50대 여성분들 중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오면서 갱년기가 동반된 경우가 아주 많다. 그래서 갱년기 증상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매우 밀접한데 4, 50대 여성분들의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할 때 반드시 갱년기 증상을 치료해야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이 좋아질 수 있다. 왜? 갱년기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류마티스 관절염만 치료하면 갱년기 증상 때문에 관절이 계속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신으로 관절 통증이 나타나는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에서 갱년기 증상까지 더해지면서 극심한 통증이 더욱 가정되기 때문에 4, 50대 여성분들 류마티스 관절염과 갱년기가 동반되면 굉장히 그 고통이 힘들다. 갱년기 증상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동시에 나타나는 분들은 얼굴로 열이 확 달아오르면서 땀이 싹 스며들면서 듯이 나고 그 다음에 가슴이 이유없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콩닥콩닥 거리고요. 그 다음에 속이 느글넘 미식거리거나 울렁거리는 경우 있고 어깨가 오직현처럼 뻣뻣하게 굳어지는 경우 있고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칼슘 부족 현상 때문에 뇌신경이 안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잠이 안오거나 우울, 초조, 불안 이런 심리적인 뇌신경 불안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칼슘 부족 현상은 국소적인 냉감과 열감의 차이를 나타나게 한다. 그래서 머리와 얼굴, 몸의 상체 쪽은 열이 후끈후끈하고 땀이 나는데 손과 발은 차갑고 다리가 시리다, 팔이 시리다, 손발이 차갑다 이런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40대 후반에 어느 갱년기와 류마티스 관절염이 동반된 여성분의 치료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타나기 전에 갱년기 증상이 있다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받고 양약을 복용하던 중에 갱년기 증상이 더욱더 심해지면서 관절 통증이 심해지니까 한방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한방 류마티스 치료를 통해서 갱년기 증상과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동시에 했더니 혈액검사상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고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 통증도 완치 수준에 도달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힘들었던 얼굴로 열이 훅 따라오면서 땀이 비오듯 쏟아지던 갱년기 증상 그리고 어깨가 뻣뻣하게 굳었던 오식형과 같은 갱년기 증상 관절 근육통까지 좋아져서 갱년기 증상이 해결되면서 동시에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해결되고 류마티스 약약도 끊고 류마티스 혈액검사상 염증 수치가 모두 정상으로 된 아주 잘된 치료 사례까지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분들은 지난 시간에 혹시나 빠진 부분을 완벽하게 보충해서 들어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요점 정리인거죠? 네 2주간 요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의해 주실 미니 강의 주제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동안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류마티스 관절염과 갑상선은 동시에 나타난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갑상선과 류마티스 관절염의 상관성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갑상선이 있었던 어느 30대 류마티스 관절염 연성분의 실제 치료 사례도 다음 주에 소개를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네 갑상선과 류마티스 관절염 얼핏 생각해보면 연관된 부분이 크지 않아 보이는데 이 갑상선 질환과 류마티스 관절염 어떻게 서로 좀 깊은 연관성이 있다 봐야 될까요? 네 갑상선이 있는 여성분들 중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동시에 나타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진료하는 아까 말씀드린 갱년기 증상과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갑상선이 동반된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의 빈도수가 꽤 높다 그래서 제가 진료하는 2, 30대입니다 4, 50대는 갱년기였고 2, 30대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은 갑상선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일단 오늘 개략적인 걸 먼저 말씀드리면 갑상선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동시에 있는 여성분들의 특징을 보면요 첫 번째로 스트레스에 아주 약하고 민감하다 스트레스를 못 견뎌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이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너무 잘 참는다 잘 견디고 인내를 하는데 너무 잘 참는다 너무 속으로 쌓으면서 너무 참는 분들 이런 성향의 분들이 갑상선과 류마티스 잘 나타나요 그리고 온도나 환경 변화, 환절기 같이 갑자기 온도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때 이런 때 적응이 안 돼요 환경 변화에 적응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또 갑상선과 류마티스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목 앞쪽에 약간 갑상선 부위가 튀어나온 분들 간혹 있어요 이런 분들이 또 갑상선과 류마티스 동시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너무 과하게 몸을 혹사하신 분들이 또 갑상선에 이상이 나타나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타나고 간혹 유전적으로 어머님이 갑상선에 있는 분들이 그 딸이 갑상선에 있으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그냥 약하게 태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몸이 어릴 때부터 뼈도 가늘고 몸도 마르고 너무 약한 분들 딱 봤을 때 호리호리온이 뼈하고 근육 위주로 약간 마른 분들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약하게 태어난 분들 이런 분들이 또 갑상선과 류마티스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목소리가 쉰 목소리 나신 분들이 있어요 갑상선과 류마티스가 나타나는 여성분들 중에서 목소리가 쉰 목소리가 잘 나거나 아니면 애기 목소리처럼 목소리 자체가 성량이 작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갑상선과 류마티스가 잘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목감기나 편도성이 잘 붙는 여성분들 중에서 갑상선과 류마티스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열이 잘 나시는 분들 있어요 어릴 때부터 고열이 잘 났던 경험을 가진 여성분들 중에서 갑상선과 류마티스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갑상선과 류마티스가 동시에 있는 여성분들 특징 중에 또 하나가 그 자식이 자녀분이 딸이나 아들이 있는데 열이 잘 나고 고열로 병원 응급실을 잘 갑니다 이런 지금 쭉 말씀드린 내용들이 일단 개괄적인 갑상선이 있으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여성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갑상선이 잘 나타나는 류마티스 관절염 연령층 아무래도 조금 더 일하는 여성 한 20, 30대에서 많게는 40대까지 연령층이 좀 분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앞부분에 요약 정리해드린 갱년기 증상 같은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과 나타날 때는 갱년기니까 폐경기 전후 폐경기를 앞둔 분들 40, 50대 여성분들에게 잘 나타나고요 그런데 이제 갑상선 같은 경우는 10대, 20대에도 나타나는 병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진료하는 여성분들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 중에서도 20대, 20대가 제일 많고요 30대도 좀 있으시고 이렇게 10대, 20대, 30대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연령층에서도 갑상선이 언제나든지 발생이 되고 그 갑상선이 발병되는 연령층이 10대, 20대, 30대가 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잘 나타나는 발생되는 연령대에요 그래서 같이 나타난 경우가 많다 10대, 20대, 30대 네 그렇다면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는 갱년기 증상이 류마티스 관절염보다 먼저 나타날 수 있고 아니면 또 나중에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갑상선 증상과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의 경우는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갱년기 증상과 류마티스가 나타날 때는 갱년기가 있다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중에 나타나거나 류마티스 관절염이 먼저 있다가 갱년기가 나타나거나 이렇게 순서가 바뀔 수는 있죠 동시에 또 류마티스 관절염과 갱년기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갑상선도 이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10대 때부터 갑상선이 있다가 20대 접어들면서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더해진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먼저 있다가 나중에 갑상선이 또 생긴 경우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류마티스 관절염과 갑상선이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발병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갱년기에 마찬가지로 갑상선과 류마티스는 순서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동시에 발병할 수도 있고 어느 한쪽이 먼저 발병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히 순서를 어떻게 정의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군요 그렇죠 갱년기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갑상선 하면 보통 이제 목 앞쪽에 뭔가 이렇게 잡히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갑상선이라는 것은 이제 목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식도하고 우리 기관지가 여기 이렇게 내려가면서 목에서 내려가는 기관인데 이 앞에 이렇게 제가 지금 마침 저기 보타이 이 위치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걸 조금 여기를 잘라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나비처럼 그래서 이 식도와 기관 앞에 위치하면서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다 좌협과 우협으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나비처럼 몸통이 하나로 날개를 핀 것처럼 날개를 앞에서 폈을 때처럼 지금 제가 이 보타이 맨 것처럼 이 모양으로 약간 축소해서 앞에 목 앞에 위치합니다 네 특히 이제 갑상선 이야기할 때 여성분들을 참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네 갑상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일까요? 네 갑상선이라는 건 사실 남성분들도 발병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류마스 관절염을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여성분들 위주로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네 갑상선에서는 일단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칼시토닌이라는 성분이 이제 분비가 돼요 이 두 가지 기능이 제일 중요한데 갑상선 호르몬의 작용이 그럼 무엇이냐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죠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 그리고 이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에서 갑상선과 류마스 관절염의 상관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류마스 관절염 여성분들은 체온을 유지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온도 변화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결국 갑상선이 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류마스 관절염과 갑상선이 동시에 같이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류마스 관절염 여성분들 중에서 만약에 추위를 너무 못 견디겠다 또 환절기에 너무 변화가 심해서 못 참겠다 이런 분들은 갑상선에 이상이 있거나 갑상선 호르몬의 이상은 없더라도 갑상선 쪽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이 분비는 되지만 분비가 뭔가가 원활하지 않거나 약하다 이쪽 계통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스 관절염이 있으면서 갑상선 있는 여성분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갑상선 양양을 복용하더라도요 호르몬제를 복용하면서 조절을 하더라도 열이 내가 막 이렇게 자꾸 난다 이러시는 말씀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 허열 허열이 뜨는 것 같다 굉장히 피곤하면서 열이 뜨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는 여성분들이 있는데 류마스 관절염과 갑상선이 동시에 나타난 여성분들이죠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이 결국 체온 유지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갑상선 호르몬의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지금 갑상선 호르몬의 작용이 체온 유지를 하는 작용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갑상선에 이상이 없더라도 약하면 나타날 수 있어요 체온 유지 조절은 체온 유지 조절 기능이 약한 것은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은 대부분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해요 대부분 추위를 많이 타거든요 그리고 환절기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갑상선과 오늘 류마티스 오늘 주제가 갑상선과 류마티스가 동시에 나타난 경우인데 오늘 말씀드린 경우는 갑상선에 실제로 이상이 있거나 갑상선을 수술했거나 갑상선을 절제를 했거나 갑상선 호르몬 약을 먹고 있거나 이런 분들 중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양약까지 먹는 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갑상선에 어떤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서 약을 먹지는 않더라도 온도 변화에 내가 정말 적응이 안 된다 추위를 잘 탄다 이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는 갑상선 쪽이 약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성분들을 이야기할 때 갑상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네 또 갑상선 항진증이다 기능 저하증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많은 관심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갑상선의 체온 조절 기능 말고 또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요 그 갑상선은 그 호르몬의 가장 중요한 기능 체온 조절 기능이 있으면서 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신체 항상성을 조절해 줍니다 몸에 어 신체 대사 균형을 잡아줘요 밸런스를 잡아준다 우리 몸의 대사 작용 어떤 호흡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체 생리 작용에 조절 작용을 하는 것이 갑상선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안 좋으신 분들 보면은 심장이 100번 이상 120번 이상 뛰는 경우가 발견이 되는데 갑상선 항진이죠 그러니까 갑상선에서 심장 박동수를 우리 몸의 정상 박동수인 60번에서 70번 1분당 60회에서 70회 뛰도록 조절을 해 줘야 되는데 갑상선에 이상이 생긴 분들은 100미터 달리기 한 것처럼 120번을 뛰는 거예요 1분에 그러니까 아주 콩닥콩닥콩닥 빠른 속도로 심장이 뛰는데 이렇게 몸의 어떤 신체 기능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갑상선이다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한 경우가 있고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네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한 경우는 땀이 나면서 더위를 많이 타게 됐죠 열이 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이 많이 뛴다든지 또 이게 너무 소모가 많이 되다 보니까 대사기능이 과잉 항진 되다 보니까 체중이 빠진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갑상선 항진이고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갑상선 호르몬 저하증 이런 경우는 무기력하고 피곤하고 만성 피로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위를 많이 탑니다 몸에 열이 없어서 추위를 많이 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칼시토닌 성분은 무엇이냐 칼슘을 뼈에다 축적시켜주는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갑상선은 뼈에 칼슘을 축적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뼈에 칼슘이 부족한 것은 뼈가 약해지는 거고 관절이 약해지는 거고 뉴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것은 결국 관절의 염증 관절 주변 할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진행되면서 뼈에 칼슘이 부족해지고 골다공증이 오는 것이 뉴마티스 관절염인데 결국 갑상선의 칼시토닌 성분의 문제가 돼서 뉴마티스 관절염과 결국 겹치는 거예요 뼈에 칼슘 부족 현상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뉴마티스 관절염 연성분들이 스티로이드를 복용하다 보면 칼슘 부족 현상 골다공증이 오게 되는데 갑상선까지 만약에 안 좋으면 칼슘토닌 성분이 부족해져서 뼈에 칼슘 흡수가 더욱 안 되니까 뉴마티스 관절염에다가 갑상선으로 인한 칼슘토닌 부족 현상까지 겹쳐져 가지고 뼈는 굉장히 약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류마티스와 갑상선이 동시에 있는 류마티스 여성분들은 뼈에 칼슘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굉장히 넘어지기만 해도 뼈에 금이 가거나 골절이 오는 약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류마티스 여성분들 중에서 갑상선이 동시에 나타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갑상선의 작용은 무엇이냐 체온 조절 작용 몸의 항상성을 유지해주는 조절 작용 그 다음에 칼슘의 흡수를 조절하는 성분을 분비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일단 잡을 수가 있고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과 갑상선이 결국 굉장히 중요한 거죠 류마티스 관절염 성분이 체온이 조절 안 되는 거 심장이 많이 뛰거나 심장 박동수가 조절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류마티스 관절염 갑상선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돼요 겹치는 거예요 교집합으로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골다공증으로 가기 때문에 칼슘토닌 성분에 부족함이 오게 되는 칼슘 부족 현상이 이야기 되는 갑상선의 이상 결국 또 갑상선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교집합으로 겹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접하다는 거예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의 갑상선 질환에도 분명히 그러면 적용이 되는 것일 거고 그렇습니다 그 갑상선 종양이 발생한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도 동시에 좀 있는지도 궁금하고 갑상선 종양은 왜 수술을 해서 제거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좀 증상이 좀 좋아졌다 내지는 좀 덜해졌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치료하는 류마티스 여성분들 중에서 갑상선 종양을 수술하고 오신 분들이 좀 있어요 네 어 갑상선에 어떤 양성 종양이 생길 수도 있고 악성 종양이 생길 수도 있고 어 갑상선에 어떤 염증만으로도 그냥 간단하게 생길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제가 그 지금 치료를 임상에서 해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있으면서 갑상선을 전절제를 하신 분들 종양 때문에 갑상선에 어떤 부분 절제나 전절제를 하신 분들 보면은 치료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갑상선 종양이라든지 어떤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그냥 뭐 제 것만 하면 간단하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곤 하거든요 네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겠군요 네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치료사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할 건데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의료 상황에서 좀 독특한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상선암 부분에서는 대한민국의 갑상선암 너무 조기 수술 퍼센테이지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갑상선에서 근데 아무래도 암이라고 하고 종양이라고 하면은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조기에 수술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경과관찰을 계속하면서 예우가 양호한 종양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의료현상에서는 무조건 그냥 종양 조금이라도 발견이 되면은 초음파상으로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바로 드러내는 수술을 해버리니까 과잉 조기 진료가 너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보도가 여러 번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런 경우에요 수술을 반드시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절제를 해버리면은 류마니스틱 관절염이 추후에 아까 말씀드린 갑상선의 작용들 작용이 안 되니까 류마니스틱 관절염하고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칼슘 관계 체온 조절 관계 몸의 항상성 조절 관계 그래서 갑상선 절제하신 분들 보면은 심장 두근거리는 거 제어가 안 된다든지 열이 나는 게 제어가 안 된다든지 뼈가 점점 시류가 아파진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하는데 다른 분들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왜? 갑상선이 지금 없으니까 네 근데 그걸 모르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테고 네 그렇게 될 텐데 이 갑상선 종양의 경우는 수술 여부를 현명하게 잘 판단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원장님 류마니스틱 관절염 여성분들 중에 자가 면역성 갑상선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그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갑상선 종양은 아주 조그말때는 전혀 안 보이고요 네 그리고 간혹 그냥 이 목하고 이게 목 앞쪽하고 갑상선 부유가 그냥 볼록하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돌출된 부위가 뭐가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갑상선이 심하게 항진된 분들은 실제로 계란 반 개 정도 노른자 크기 같지만 계란 반 자른 크기 정도로 튀어나온 분들도 있고요 남성분들의 성대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아담스 에프리라 그러잖아요 남성분들 이렇게 튀어나온 것처럼 목죠 여성분들 이렇게 튀어나온 경우가 있고 목 전체가 그냥 여기가 튀어나온 경우도 있어요 간혹요 근데 이제 지금 이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자가 면역성이에요 어 이것은 그 류마티스 관절염과 동시에 나타난 경우가 아주 많은 갑상선 질환 중에 하나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은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먼저 생긴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긴 경우가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먼저 있다가 하시모토가 나중에 생긴 경우가 있고 경우의 수는 그렇게 다양합니다 네 네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에게 잘 나타난다는 지금 말씀해 주신 하시모토 갑상선염 이거는 어떤 질환인가요 네 그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는 것은 자가 면역성 원인이에요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원인이라는 거예요 자가 면역의 이상으로 나타난 원인인데 네 면역 세포가 갑상선 조직에 침범을 해서요 이상 면역 세포가 갑상선 조직에 침범을 해서 염증을 일으켜요 갑상선에 갑상선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갑상선염이라고 하는데 앞에 하시모토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기능저하증으로 빠진 경우가 많고 자가 면역성 질환이 나타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토피와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나타난 경우가 있고요 건선하고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나타난 경우가 있고 다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아토피와 하시 건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나타난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류마티스 관절염과 발병 기종이 비슷해요 면역 세포의 이상 자가 면역으로 인한 면역 세포 이상으로 인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 세포 이상으로 관절 할막에 침범이 돼서 염증이 일어나면서 관절이 파괴 진행되는 것이고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갑상선의 면역 세포들이 침투해서 갑상선에 염증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갑상선 조직이 조금씩 파괴되고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는 거죠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과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상당히 비슷한 발병 기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나타난 경우가 아주 많고요 실제로 저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도 갑상선 중에서 류마티스 관절염과 갑상선이 동반되는 경우에 제일 많은 빈도수가 하시모토 갑상선염이었고요 두 번째가 갑상선 종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갑상선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동반되어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의 경우에 갑상선 호르몬 약을 복용하면서 동시에 류마티스 관절염 약도 복용하실 것 같은데요 갑상선 이상이 나타난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 역시도 아마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방 치료가 가능합니까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을 역시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번주 지난주 2주간 갱년기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현대학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약약을 처방하고 주사제를 처방해서 치료하는데 갱년기 증상은 치료가 잘 안 돼서 그래서 갱년기 치료 쪽은 한방 쪽이 원래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한의학적으로 갱년기 증상과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하면 양방에서 치료가 잘 안 됐을 때도 치료가 되는 경우가 제가 소개를 드렸죠 그런데 이제 갑상선 역시 마찬가지예요 갑상선 질환을, 그러니까 류마티스가 없더라도요 갑상선을 가진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사실 요즘에요 왜냐하면 기온이 변했고요 사회 환경이 변하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상황이 돼가지고 여성분들 중에서 갑상선이 있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말씀 안 하시고 그냥 혼자만 알고 계신 분도 있고요 발병 수를 따지면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면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이 갑상선이 있을 때 과연 한방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느냐 갱년기 류마티스가 동반했을 때 치료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갑상선을 치료하고 조절하는 데 있어서요 한의학적인 치료가 굉장히 강점이 있어요 원래 네 갑상선 분야만 봤을 때요 양방, 갑상선 호르몬 조절 약만으로 조절이 잘 안되거나 컨디션 조절이 잘 안되고 치료가 잘 안되고 호르몬 수치만 겨우겨우 조절하는 상황일 때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갑상선의 염증을 줄이고 갑상선 종양의 크기를 줄이고 갑상선으로 인한 혹이 이렇게 튀어나왔을 때 그 혹 크기 자체를 줄어들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과 갑상선이 동반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상선의 한방 치료가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하면서 갑상선을 조절하는 치료를 동시에 하면요 잘 치료 안되시던 갑상선 류마티스 증상 동시에 가진 분들이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실제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갑상선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치료 사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미니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이 갑상선 증상이 동반된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